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5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5기 학생인권심의위원은 경기도가정연구소 정혜원 연구원과 의정부 효자고등학교 서평숙 교사, 양주시 율정초등학교 이세은 학생 등 교육과 법률 전문가, 청소년 등 11명으로 위원장의 안산 덕성초 이우창 교장이, 부위원장엔 평택 한강국 김민석 학생이 선출됐습니다. 위원들은 앞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수립 및 평가사항을 심의하는 활동을 하고 올해 5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2년의 임기를 거치게 됩니다. 2018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인식 조사에서 학생은 51%, 교사는 98%로 학생과 교사 간 47%의 큰 인식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학생이 기획하는 인권교육으로 인권정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